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바라보이는 것이 잘 아시죠? 제일 요즘 유명한 몬스테라. 몬스테라의 전에 제가 7개로 나누었잖아요. 그 중에 탑삽쇼예요. 제일 위에 거. 그래서 여전히 새로 나오는 것도 여기가 새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찐잎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있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.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를 큰 화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가겠다고 여러 개를 주문해서 용달로 하겠다고 하는데요. 그 과정 중에서는 좀 그래서 걔는 판매 안 하기로 했고요. 돈을 많은데 돌려줬고요. 하나를 사가는 사람은 없어서 그냥 다시 또 얘를 탑삽쇼였는데 얘를 지금 오늘 또다시 가지치기 해서 작게 나눠보려고요. 지금 현재도 몬스테라 많지만 제가 개체수를 늘리려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옆으로 퍼지니까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키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 방해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잘 그러니까 한 두 개나 세 개로 나누려고요. 잠깐만요. 화초를 잡고 화분을 두들겨서 일단 뺐어요. 거의 뺐거든요. 이렇게 좀 마저 더 뺄게요. 이렇게 뺐습니다. 얘를 지금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다시 가지치기 할게요.